안녕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빙고 걸고 가요 안에 시원하네요 토요일 아침에 저 여기 가끔 옵니다 안에 에어컨 필요로 놓고 문 닫았어요 와이마이 아저씨들 많이 지나갑니다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여기서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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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죠 네 가끔 와가지고 아는 아저씨들 사장님이세요 토요일 아침 바이브 좀 더운데 나이가 찐빙 너무 좋아해요 여기는 홍중로입니다 코리아타운에서 귤 이중로 귤 건너와서 에헤헤 에헤헤 아 더워 아 더워 하늘이 너무 맑아요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이 커피집 이 커피집 CCTV에서 나온 유명한 집이에요 몰랐는데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 두평 세평 남집 되나? 유명해요 커피 아는 사람들은 한번 오고 여기 괜찮네 해서 여러 번 왔던 집입니다 저 커피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이 집은 찐빙이랑 먹으면 따페 헐허 오 Corey 네 오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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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침에 매운 거 먹으면 속 다가와서 저랑 똑같이 잼비 하나 시키고 커피 하나 시키는 사람 있네요 방금 여자분 내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? 사람들이 보고 들어와서 똑같이 안녕 ㅎㅎ 음 imiento 음~~ 알쌍~~